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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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보공사 연세를 압니다 할아버지 도전이ips 오토바이가 박살날 정도면 몸을 어디로 다친거야? 다리 이 다리요? 이 위는 그래도 떼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멀쩡하대 내려친다면 완전히 저거대 목을 내리쳤어요? 아 이 썩은 나무가 목을 내리쳤구나 예! 봐봐 다른거 다 팔았잖아 그죠? 어 그러네 이거로 가서 이거 신청되지 않고 잘 못때버리게 이런거 묵시하는 형들 미리 욱시하지 그러니까 잘못된 놈이 개새끼들이 중간중간 또래 주먹주먹 떠나놨고 오키야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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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